김구님 레이팅 천친백 베리니인데요 이거 오른쪽으로 안가? 이거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아니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왜 안가요? 잠시만요 이거 아 왜 아 오른쪽으로 안 가는데요 이거 고개를 못 돌려요 안 던져져요 어 알차 한 번 눌리니까 되네 아이 뭐야 이거 사과 던지는 거야? 아하하하 이거 뭐야 야 렉 때문에 렉 때문에 보이시다 하나 이게 뭐야 이거 사과에요 이거? 사과하면 요즘에는 그 우리 마블리씨 빠져볼래? 빠져볼래? 스타크니 요즘은 아닌데? 오 이거 괜찮은데? 오 야 뭐야 이거 색다른 재미인데 이거? 아 이게 약간 수류탄 던지는 거 연습하라는 건가요 여러분? 그런 느낌 안 돼요 여러분? 어? 수류탄 던지는 거 연습하는 거 느낌? 어 뭐 수류탄 딱 소리 난데 방금? 어 뭐야 알룰니까 수류탄 뭐야 이거 알룰니까 딸 깎 3 2 1 크 że 그렇죠 역시 사과는 컴마앙이었어요 으흐흐흐